홍연출의 Dreambox 아가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부모와 함께 사는 봉제사 아가씨 루이즈 그리고 그녀의 가난한 애인 시인 줄리앙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줄리앙에게 이끌려서 집을 나와서 그러니까 가출을 해서 몽마르트에서 지내면서 보헤미안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하게 되는데요 집 나간 딸을 찾아서 온 엄마의 손에 이끌려 루이즈는 한번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보헤미안들과 지냈던 자유로운 시간들 이런 것을 잊지 못한 루이즈는 다시 집을 떠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의 오페라인데요 이 곡은 오페라의 산막, 몽마르트에서 줄리앙과 그러니까 첫사랑과 행복해하는 그런 장면에 등장하는 곡입니다 그러면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르 정관사를 썼죠 그래서 어떤 날 아무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이후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날이냐 뒤에 우 이하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서는 르 주 날이라는 명사가 앞에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영어의 웬 시간에 해당되는 거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Je me suis donner, ce donner, 제기동사로 해석을 해주실까요? 나를 돈에 주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한 세트로 봐서 헌신하다, 받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기동사는 복합과거시제를 만들 때 être라는 조동사를 쓰죠 그래서 être 플러스 pp 형태가 되게 되는데 être를 조동사로 쓸 때는 뒤에 pp를 주어의 성과 수에 일치시킨다라는 법칙이 있죠 여기서 주, 루이즈는 여자죠 그러다 보니까 돈의 뒤에 의를 하나 더 덧붙여서 여성이라는 성과 일치를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합과거시제 궁금하시면 관련 클립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한, 당신에게 폭 빠진 의혹을 하자면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toutes fleurs sembler ma destinée sembler, 뭐뭐인 듯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뒤에 동사 변형 형태를 보니까 으로 끝났죠? 3인칭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가 어느 거냐? 뒤에 ma destinée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치되어 있는 문장이죠 나의 운명이 플러리, 꽃이 피어있는 듯하대요 근데 어떻게? toutes, 여기서는 모든이 아니라 플러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한 그날 이후로 내가 당신에게 폭 빠진 그래서 모든 것을 막 다 줄 정도로 그렇게 된 그날 이후로 운명의 날이죠 내 운명이 망개한 듯해 노래할 때 뒤에 음절이 있으니까 donner, 이렇게 의를 붙여주시게 되겠죠 toutes fleuries sembler ma destinée depuis le jour où je me suis donné je crois rêver, crois 믿다 라는 뜻인데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뭐뭐 같은 느낌이 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꿈꾸는 것 같아 나는 어디서? sous-en-ciel de ferie ferie, ferie가 요정이란 뜻인데 ferie, 요정의 나라 동화 같은 그런 풍경 이런 걸 말합니다 환상 속 하늘 아래에서 꿈을 꾸는 기분이야 너무 행복해 이런 뜻이죠 je crois rêver sous-en-ciel de ferie je crois rêver sous-en-ciel de ferie 내 영혼은 당신의 첫 번째 입맞춤에 얼큰하게 아주 도취된 아직도 도취된 영혼아 내 영혼은 당신의 첫 입맞춤에 아직도 흠뻑 취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l'âme encore grisée de ton premier baiser l'âme encore grisée de ton premier baiser quelle belle vie 그러면 여기서 감탄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belle 아름다운 인생이요 얼마나 아름다워 mon rêve 나의 꿈은 n'était pas un rêve ne pas 부정의 표현이죠 그리고 être 동사의 방과거 형태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 꿈은 꿈이 아니었어 무슨 말이죠 아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야 이렇게 보헤미안들과 좀 자유로운 맨날 노동해서 뭔가 막 꾸메고 이런 노동자의 생활에서 벗어난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내가 전에 가졌던 그런 과거의 나의 꿈은 그딴 거는 꿈이 아니었어 Oh, quelle belle vie mon rêve n'était pas un rêve quelle belle vie mon rêve n'était pas un rêve 아, je suis heureuse 아, 나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heureux 이러면 남성 형태고 여성 형태는 heureuse 앞에 je가 여성이니까 뒤에 형용사를 여성 형태를 썼죠 아, je suis heureuse 이 발음 쉽지 않죠 을을 한 그 상태에서 목구멍에 바람을 더 내보내서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조금 가깝게 발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내 위로, 나의 위로 펼친데요 c'est, 그의, 이것은 사랑을 받은 거죠 그 사랑의 날개들을 펼쳤대요 L'amour étant sur moi, ses ailes L'amour étant sur moi, ses ailes O 그러면 어디어디에 그런 뜻인데 전치사 a 플러스 정관사 르가 합쳐진 축약형입니다 au jardin, 정원에 근데 어떤 정원이냐 de, 뭐뭐의, mon coeur 내 마음의 정원에 어떤 새로운 기쁨이 chante, 노래한대요 chante 동사가 뒤에 위로 끝났죠 3인칭 단수 그래서 une joie nouvelle 뒤에 나오는 새로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취됐죠 내 마음의 정원에서는 새로운 기쁨이 노래해요 au jardin de mon coeur chante une joie nouvelle au jardin de mon coeur chante une joie nouvelle tout vivre 모든 것이 떨린데요 모든 것이 떨린데요 모든 것이란 이 두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두 모든 것이 se réjoui 기뻐하다 여기도 제기동사죠 de, 뭐뭐의, mon triomphe 나의 승리에 기뻐한대요 모든 것이 떨리고 모든 사람 그리고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나의 승리를 내가 쟁취하니 자유와 사랑 이런 것들 기뻐하죠 것을 구분에 단가하고 두 온갖이 두 두 Jerusalem 두 내 주위에 모든 것은 미소이고 그리고 비치고 그리고 기쁨이래요 그리고 아주 즐겁게 기분 좋게 전율합니다 뭐에 떠냐면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아주 유쾌한 매력적인 기억 추억에 아주 즐겁게 전율하는데 이 매력적인 기억은 사랑의 첫날에 대한 유쾌한 아주 매혹적인 기억으로 난 기분 좋게 떨고 있어요 여기서 du는 그 뭐뭐의 라는 전치사 플러스 르 정관사 르가 합쳐진 축약형입니다 그리고 제가 즐겁게 생각할 때의 첫날의 사랑에 대한 유쾌한 그리고 제가 즐겁게 생각할 때의 첫날의 사랑에 대한 유쾌한 네 뒤는 앞에 나온 것들에 조금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발음만 보겠습니다 제가 즐겁게 생각할 때의 사랑에 대한 유쾌한 네 이렇게 오페라 루이스에 나오는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클립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